위대한 생각 위대한 생각 K-Trendiness 박준식 기자입니다 위대한 생각이란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추상적인 위대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가 이미 있었지만 잃어버린 그리고 잊혀져가 버린 그 모든 허구 속에서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되찾기 위한 생각 저널리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진 영상 컬럼입니다 위대한 생각 위대한 생각 위대한 생각 위대한 생각 이제 우리는 위대한 생각 속에서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동쪽에서 하염없이 떠오르던 그 위상과 기상과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금 위대한 국민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그 어떠한 벽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코 술주정백에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축가 범죄자들은 절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할 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민입니다 위대한 생각 결코 술주정백은 또한 음악이 그렇게 즐겨서